오늘 공연 사실 저희가 좀 빨리 진행하는 이유가 초보 회원님들 몇 달 안 되신 분들을 좀 공연 빨리 하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타이트하게 엄청 많이 지금 그 출연자분들을 모셨어요 회원님들 그래서 좀 빨리 진행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 음악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링 이어 딥 자 롤링 이어 딥 자 롤링 이어 딥 자 롤링 이어 딥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 자 롤